무슨 소식 있어요? 모르는데요? 무슨 소식? 앨범, 앨범. 저 싱글 나오는 거. 아, 내 소식. 저 이제 싱글 나옵니다. 싱글! 1년 만에 싱글됩니다. 10월 25일 날. 괌이라는 노래 맞나요? 괌? 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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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 씹는 것처럼 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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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어떤 노래인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라고요? 어떤 노래인데요? 그게 멀어요? 소리 질러야 돼요? 안 들리지. 제가 더 크게 얘기할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괌이 다양한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양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다양한 매력이 있다. 너무 다양하게 하다. 아, 스크라베리 블루베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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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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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 베리. 날애랑 발음이 비슷한데. 비닐라. 깜씨 비태LS 저는 좀 그게... 껌 냄새가 엄청나요, 껌 냄새가. 아유 머리야. 껌이 아니고 세일러런드. 세일러런드. 대기실에서 가다가 오늘 자리 배치도를 딱 보다가 제시가 옆에 보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아, 오늘은 안 돼. 아니, 오늘은 진짜 까불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오늘은 안 돼. 자, 타임! 테스트, 왜? 저는 1년 동안 방송을 안 했어요. 첫이에요. 매일 한 거 같아. 저 할 말 엄청 많아요. 오케이. 엄청 많아요. 보따리를 붙여보자. 우리 엄청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정체라, 예. 신동엽 씨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많이 말했는데... 신동엽 씨가 깜짝 놀라요.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나와요, 완전. 오랜만에 나와요. 지금 5년이나 놀토가 됐는데 첫 출연. 그러니까, 왜 그랬지? 아니, 그동안 왜 안 나왔어요? 섭외가 분명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바빴어요, 바빴어요. 아, 바빴어요? 너무 이 프로그램을 되게 잘 봤어요. 특히 그 상영 오빠는 미주 나왔을 때, 내 노래 맞을 때. 그리고 이 자체 너무 웃겨. 오빠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갑자기. 넋선 오빠 막 그렇게 웃긴 편은 아닌데. 아니, 넋선. 한해는, 한해는? 뭐요? 한해. 뭐요? 한해는 여기 보니까 좀 더 활약. 한해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그게 어때요? 성장이 성장됐어요. 그러니까, so much chore.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철없었어. 왜냐면, 왜 그러냐면. 철없었어. 철없을 때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해 씨가 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랩 퍼즐을 항상 우리가. 아, 약간. 퍼즐을 넣어야지. 근데 갑자기 예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착해진 거 같아. 약간 랩할 때는 좀 거만 있다가. 딱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아니, 여기 등장하기 전에 제시랑 츄는 무슨 얘기 나눴어, 저 안에서? 어, 저는 이제 언니처럼 강렬해지고 싶다 했는데 언니가 당장 그럴 수 있다고. 자신감이. 당장까지 아니고, 자신감 있게 하면 된다. 아, 맞아요. 제시의 We got you. You too. 와, 진짜 강렬하시다. 전 언제 이렇게 해볼까. 그건 자신감이야. 그건 자신감. 자신감? 좋은다. 좋다, 이거.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데 너무 앙끈하시네요. 레츠 고. 자신감이 다 살리는 거라 그래서 저도 자신감 있게 핫하게 살겠다. I love my body입니다. I love m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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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탱구도 들어봤죠, 이 노래? 들어봤지요. 아, 그럼요. 추. 제 드라이브 곡에 있어요, 리스트. 오, 드라이브. 계속 이렇게 운전하는. 오, 그래요.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우회전 좌회전 계속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아니, 엉덩이만 이렇게, 엉덩이만 이렇게. 와, 엉덩이만 이렇게. 근데 운전할 때 그런 노래 들으면 자신감이 있대요. 진짜요? 나는 누누나나 들어, 누누나나. 어떤 액스 들어요? 내가 어떤 액스는 꼭 같이 해. 내가 어떤 액스는 꼭 같이 해. 내가 어떤 액스는 꼭 같이 해. 진짜 잘한다, 잘한다. 가입겠네, 좀 엑셀 좀 가입해. 아니, 제목은 어떤 액스로 하고 노래는 어떤 액스로 하고 노래는 어떤 액스로. 제목 소개해드릴 액스로. 좋습니다. 앞부분 가사입니다. Because my body is more than that. 아, 발음 좋다. Because my body is more than that. 어, 좋아. Because my body is more than that, 태연 알걸요? 어떤 뜻이에요? Because my body, 이거보다 더. 이상이다. 더 이상이다. 좋다, 너 멋지다. 세디야. 득음 가사. 득음 가사. Boy, I think you are not okay. Boy, I think you are not okay. 뭐 뜻이죠? 오빠 정신 안 좋아. 오빠 정신 안 좋아. 오빠 정신 안 좋아. 오빠. 오빠는 한 말이 없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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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라는 말은 남자야, 아니죠? 야, 너, 너 이러면 되지. 아니, 근데 남자는. 내 생각에는 너는 괜찮지 않은 것 같아. 뭐, 여러분? 두 글자? 고추붐자리. 고추붐자리, 초성. 고추붐자리 한 번. 그래요, 고추붐자리. 오케이. 가자, 가자.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맞다, 여기 부분이. 막 다음에, 저기, 저기. 시원하게 한 글자. 막은 우리가 아까 다 들었잖아요. 까는 자리. 까는 이 두 자리. 17, 18. 자, 17, 18. 뭐가 18이에요? 자, 갑니다. 오케이. 이거 잡아야 되는데. 네. 이건 잡아야 돼요. 잠깐만. 이 느낌이에요. 안 보여. 아니, 아니. 지금은 잠깐 보여주면, 잠깐. 이제 갈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글씨 또 이상하게 썼어. 아니, 아니. 글씨 또 이상하게 썼어. 아니, 아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 다. 다, 다. 아예 안 보여, 안 보여. 엉겼어, 엉겼어, 엉겼어. 어, 됐어요. 오빠, 진짜. 근데 너무 치사빴스다. 아니, 치사빴스가 아니라, 나갔어요. 나갔어요. 글씨를 무슨 조딩처럼 써가지고. 그쵸? 맞다니. 아, 제시. 아가, 아가리. 아가리, 상하이버. 야, 속 시원하다. 아가리, 상하이버. 아가리, 상하이버. 실패. 태연. 근데 있을 수도 있지. 아가리, 상하이버. 태연. 아, 제시가 오늘 옆에 동현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동현 씨 보면 막 어때요, 느낌이?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 조용히 하고 있는 거고 한 마디도 안 하니까. 아니, 아가리. 우리가 막 화날 때 어때, 막? 응. 답답할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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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nỡ Les Stitch 들어가요? 앵그리, 상하는 뭐 있어? 앵그리는 영어잖아. 있어요, 있어요. 와, 났 broker Là 입어 다 있다. 났опрос Cop. 앵그리였으면 뭐지. 이 버거는요. 자, 이렇게 되면 제시 아직까지 서있고요. 저한테만 그래요? 여기 다 써있어요. 재미로 몇 바퀴만 가자. 그래. 그래 좀. 오빠 좀 쉬운 거 해보입니까? 오케이, seiners silker 자. 보여주세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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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uesumo. 아이고, 아이고. ичего. 아, 이거는 좀 묘지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씨. 제시. 제시. 샹버거. 실패. 야, 하나도 안 나, 시우지 하나도 안 나. 아, 제시. 제시. 생버거. 실패. 태현. 슛버거. 실패. 슛버거도 아니야? 제시. 제시. 입술이 왜 그래? 아, 씨버거. 실패. 아, 시우지 하나도 안 나. 태현. 샹버거. 실패. 동현. 슛버거. 어, 뭐라고요? 슛. 실패. 제 이름 뭐예요? 붐. 붐. 응, 응, 응. 붐. 태현. 샥버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샥버거.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새치기예요, 잠깐만. 아니, 모든 거 끝나고 잠시만요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때? 네. 쉑샥버거야. 아니야, 잠시만요. 이건 컴퓨테이션이잖아. 쉑샥버거. 쉑샥이래. 베어. 베엄. 베엄. 제시 뭐라고요? 제시. 비어 도넛. 비어 도넛. 도로 오 시 시 킨버거. 야, 치킨버거라 맞다. 치킨버거라 맞다. 말할 줄 알았어, 말하면서. 뒤에서부터 가면 돼. 치킨버거 정답. 치킨버거. 진실. 베이킹. 베이킹. 아, 아니다. 여러분, 베이컨 들어가요. 거봐. 베이컨이 어디 있어요? 아니, 베이컨이 이 버거에 들어간다고. 짜지, 짜지의 고향. 베이컨 고향. 춘. 춘. 안 돼. BLT. 됐다, 됐다. 뉴 올리언스 치킨버거. 전답입니다. BLT 뉴 올리언스 치킨버거. 저런 버거가 있어? 와, 근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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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만 나오면 잠시만요. 아니, 누구만 나오면 잠시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컴퓨티션. 헤이, 컴퓨티션. 오빠가 영어가 들어간다. 그렇지. 그러면 베이컨 이렇게 나오지. BLT가 갑자기 그럴 줄 알아? BLT 줄임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아이노. 네. 아이딧 아이노. 네. 예. 잠깐만, 무슨 와퍼야. 오케이. 오케이. 맞죠? 40% 정답. 40%요. 40%! 맞잖아요. 오케이. 개농 쉐크 와퍼. 개농 쉐크. 개농 쉐크. 개농 쉐크. 개농 쉐크. 여러분, 동작 힌트 들어갑니다. 동작 힌트. 어, 세윤. 세윤. 이런 게 있다고? 진짜로? 개농? 개농 쉐크 와퍼. 개농 쉐크 와퍼. 개농 쉐크 와퍼예요. 진짜요? 개농 쉐크 와퍼. 개농 쉐크 와퍼. 주세요. 반복이다. 오케이. 답도 답도야? 뭐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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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넉살. 넉살 빨랐어요. 넉살. 넉살 빨랐습니다. 넉살 빨랐어요. 아냐, 먹고 싶어. 아이, 샤닭. 샤닭이 아니라. 샤닭샤닭. 실패. 넉살. 왜 이렇게 웃을 거야. 바다 쪽에 사는 친구예요. 체류잖아, 체류. 바다 많이 살잖아요. 네, 많이 살아요.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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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해야 돼! 동현! 동현! 이걸 어떻게 해. 새떡새떡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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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떡새떡버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새떡새떡버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난 말해야 돼. 이거 들어봐. 이건 말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왜요? 새떡새떡새떡. 새떡새떡인 줄 알았어. 힌트다운. 둘이 남으면 이상하다고. 이렇게 해서 타이픈 멤버 한 명이 먹게 돼서 두 명 나오십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넋선 오빠가 나를 무시하네 나랑 같이 내가 엔딩에 두 명이 서 있으니까 창피한 거야 그래? 아.. 이건 아니지 에헤이 그래 솔직히 좀 창피하다 동현이 형이랑 둘이 보여줘 이겨 이겨 보여줘 쉬운 거 해봐요 그래 좀 일을 새딱 새딱 말고 이제 쉑덕 쉑덕 하나 남았습니다 남은 멤버 두 명 제시 서 있고요 자 마지막 결승전 보여 출세 시 시 시 야 중간에 그거 하지 마 중간에 그거 하지 마 지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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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버거 왜 버거 같은 버거 여러분 힌트 들어갑니다 제시가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오 들어갔어 잠깐만 해아서 잠깐만요 pict 저 그 햄버거 나는 그러면 버거기야 제 때 광고 멘트 뭐라 그랬어요 딱 어려웠어 완전 불맛 제대로 내 알아 지하실 아 넋살 넋살 힌트 주는 거야 진짜 예 좋아해요 지하실 불고기버거 아니야 뭐라구요 불고기버거 알아! 나 알아! 잠깐만! 오케이, 노! 시간을 주세요! 오마이갓! 내 머리가 안 돌아서! 아, 나 알아! 이게... 제시, 저희한테 얘기해도 돼요! 매니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뭔데? 매니저한테 한 걸 몰라! 지금 귓속으로 뭐 안다고 해 놓고 아까 그걸 뭐라고 했지? 그걸 뭐라고 했지? 제시, 매니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자, 힌트 들어갑니다! 동작 힌트! 토치, 토치! 불, 불! 뜨거워! 앗, 뜨거워! 그러니까 뜨거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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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지하실에서 벗어나! 지하실에서 벗어나! 지하실에서 제발 벗어나! 올라와! 지하실! 저기, 불이 완전히 바로 그냥 불이... 아! 나 알아! 나 안 돼! 나 자리, 자리, 올려 자리, 올려 자리, 올려 자리! 이리 와! 거기다 왜 갔어, 너! 불이, 불이 바로 입혀지는 거야! 넉살, 넉살! 넉살! 힌트 줄게, 제시야! 힌트, 힌트! 힌트 한번 내준다! 직, 화산, 불고기 먹어! 뭐라고요? 직, 화산! 90% 정답! 불고기 먹어! 직화까지 막아요! 맞아요! 한 글자만 바꾸세요! 직화! 시움만 나오면 불안해! 시움만 나오면! 직화이다! 불고기! 직화! 직화! 씨, 불고기! 직화 무슨 불고기! 직화! 직화 무슨 불고기! 직화! 오! 오! 야, 오! 하잖아, 하잖아! 이게 뭐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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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우과 한국말 뭐야? 카우과 한국말은 뭐야? 지까 생복! 실패! 넉살! 넉살! 직화! 소 불고기 버거! 정답입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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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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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마세요! 왜 나와요! 제시! 들어가! 제시가 발음을 했던 버거예요 직화소 불고기 버거 아닙니다! 안 했어 이거 카메라로 만나보시죠! 네? 완전 불만 제대로네 직화 소 불고기 버거 불만 있어요 하고 나서 바로 직화 소 불고기 버거 왜냐면 그거 안 했냐면 내가 발음이 안 돼서 그 다른 사람 시켜서 어떤 햄버거 모델인지 그래도 그 이름은 알아는 게 좋지 않나 직화 소 불고기 모델 하는 햄버거니까 아니 4년 전 얘기를 지금 그려면 어떡해 혼났어! 죄송합니다 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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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오빠 족떡이 하세요 손 났어 손 났어 내용 히트 들어갑니다 이 노래 사랑에 빠진 뮤지션의 심경을 담은 곡입니다 사랑 노래예요 사랑에 빠진 그러겠지 I love you인데 뮤지션의 심경을 담은 곡입니다 콩깍지 뭔지 알죠 제시? 콩깍지 아닌데 콩깍지 콩깍지 뭔지 설명 콩깍지 뭔지 설명 좀 해줘요 동현씨가 눈 아래 콩깍지가 눈 아래 콩깍지가 콩깍지가 뭐냐 콩깍지가 아니 진짜 낀 게 아니잖아 아니 콩깍지를 왜 집어넣어 콩깍지가 럽식이에요? 그런 느낌이야 저렇게 되면 그냥 아 이게 표현이네 폴 눈깔을 보고 눈깔에 콩깍지를 지켰어 진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힌트는 골드 찬 제시 찬 하나 있습니다 제시 진짜 끝났다 제시 영어 하나 모자르 돼 영어 하나 모자르 돼 아니 그렇다고 그냥 아무 영어 해요? 아니 적고 맞추면 돼 꼴드 찬 꼴등만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헤드폰으로 혼자 꼴드 찬 꼴등의 원샷을 공개합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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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낫으면 돼 제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꼴등이 여기서 지금 제일 못 맞춘 사람이 딱 제시가 아니 제시가 아닌 게 엘로비 앞에 두 글자 영어가 들어가야 돼? 한글이 들어가야 돼? 영어 들어가야 돼 영어 그 바로 나오는 게 서핑이 확실하고 내 노래를 서핑하다 아 서핑? 서핑 저 자리로 나도 듣긴 들었어 아 그래요? 엘로비 앞에 근데 이게 되게 콩프레쉬예요 이건 영어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제시가 잡아주셔야 돼 아니요 제시가 잡아야 돼 내가 왜 이걸 잡아야 돼? 영어 제일 잘하잖아 영어 제일 잘하잖아 영어 제일 잘하잖아 창바방패 창바방패 대결 교포 교포 영어가 제일 저희 쪽에 여기 한 단어를 내가 어떻게 찾아요? 영어 쪽에 제일 가깝잖아요 가봐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사장님 나와라 오바 사장님